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278페이지 제12장 대명사 프로라운 1 기본부 설명 첫 시간이죠 먼저 A 인칭 대명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 일반인을 나타내는 총칭 인칭 역법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그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 1. We always have bad weather at this time of the year. They raise lots of sheep in Australia. 1번 We always have bad weather at this time of the year. They raise lots of sheep in Australia. We always have bad weather at this time of the year. We always have bad weather. 언제나 날씨가 좋지 않다. At this time of the year. 1년 중 이맘때면은. 1년 중 이맘때면은 언제나 날씨가 좋지 않다. 그 다음 문장 They raise lots of sheep in Australia. Raise의 밑줄. 여기 raise는 타동사로 사육하다, 기르다 이랬으니까 호주에서는 많은 양을 기른다. We와 they의 각 동그라미. 이 두 문장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문장의 주어인 we와 they를 우리말로 옮길 때 우리는 그들은 이런 식으로 번역하지 않았죠. 이렇게 인칭 대명사 we, you 또는 they가 본래의 뜻인 우리, 당신, 그들 이런 식으로 특정인을 나타내지 않고 막연히 일반적인 사람들을 나타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용법을 총칭인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번역할 때 우리말로 굳이 옮길 필요가 없죠. 다음 2번에서는 대명사 이때의 다양한 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날씨, 시간, 거리, 막연한 상황 등을 나타내는 빈칭 대명사 이때의 용법을 설명하는 a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먼저 에이애의 질문 먼저 에이애의 질문 오늘 아침부터 계속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온앤드오프의 동그라미. 온앤드오프 또는 오픈 온 하면 이따금, 가끔, 즉, sometimes 또는 from time to time 이러듯이죠. 이때의 동그라미. 여기 이때는 그것이라는 어떤 특정한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날씨를 나타내는 빈칭 대명사 이때가 되죠. 따라서 번역할 때 우리말로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Do you have the time? It's a few minutes after two. Do you have the time? 몇 시입니까? What time is it? 이렇듯이죠. It's a few minutes after two. 2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이때의 동그라미. 여기 이때는 역시 특정한 의미가 없는 단지 시간을 나타내는 빈칭 대명사 이때죠. 다음 It is about an hour's walk to the nearest station. It is about an hour's walk to the nearest station.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역까지는 걸어서 약 1시간 거리다. 이때의 동그라미. 여기 이때도 역시 특정한 의미가 없는 단지 거리를 나타내는 빈칭 대명사 이때죠. 다음 How is it going with you? How is it going with you?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때의 동그라미. 여기 이때 역시 그것 이름이 아니고 상대방의 마귀는 주변 상황을 가리키는 빈칭 대명사 이때로 우리말로 옮길 필요가 없죠. 우측 페이지 A에 나오는 예문들을 보면 첫 번째 예문 시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때의 동그라미. 이때는 막연한 상황을 나타내는 빈칭 대명사 이때죠. 다음 How is it with your lessons? How is it with your lessons? 당신의 학과는 어떻습니까? 즉 공부는 할만합니까? 이런 의미죠. 이때의 동그라미. 역시 막연한 상황을 나타내는 빈칭 대명사 이때죠. 다음 It is all over with him. It is all over with him. 그는 이제 끝장이다. 이때의 동그라미. 여기 이때는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빈칭 대명사 이때죠. It is all over with your 밑줄. It is all over with 뭐뭐. 이런 식으로 뭐뭐는 끝장이다. 이런 하나의 구분으로 알아두는 게 편리하죠. 이번에는 B번 이때의 기타 영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B It is natural for a child to fear injection. It is no use trying to escape. It is certain that he will come here. It is doubtful whether he will come here or not. He thought it interesting to play the part of Hamlet. I thought it natural that he should get angry. You will find it pleasant talking with her. 먼저 B의 첫 번째 의문. It is natural for a child to fear injection. It is natural. 뭐뭐는 당연하다. For a child to fear injection. 아이가 주사를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Injection의 밑줄. Injection은 동사 inject. 주의 받아. 주사하다의 명사형으로. 여기서는 주사가 되죠. It was to fear injection의 동그라미. It가 가죠. 주의에 나오는 부정사구 to fear injection이 진조화되고. For a child의 child는 부정사 to fear의 음성이 주가 되죠. 다음 It is no use trying to escape. It is no use trying to escape. 탈출하려고 애를 써봐야 소용없다. It was trying to escape 동그라미. It가 가죠. 동명사구 trying to escape가 진조화되는 구문이죠. It is no use trying의 밑줄. It is no use 아인잡이는 뭐뭐 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되죠. 다음 It is certain that he will come here. It is certain that he will come here. 그가 여기에 올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It와 that he will come here의 동그라미. It는 가죠이고 대절 즉 that he will come here가 명사절로 진조화되는 구문이죠. 다음 It is doubtful whether he will come here or not. It is doubtful whether he will come here or not. 그가 여기에 올지 안 올지가 의심스럽다. 즉 불확실하다. It 와 whether he will come here or not. 이 동그라미. It 와 가죠. whether he will come here or not. 그가 명사절로 진조화되는 구문이죠. 지금까지 네 문장에서 살펴봤듯이 가죠이터는 부종사구, 동명사구, 데트가 이끄는 명사절 또는 웨다가 이끄는 명사절 대신에 사용될 수 있죠. 대개 영화에서는 주어가 너무 길면 가죠이터를 쓰고 진조라는 뒤로 후치시키죠. 다음 그는 햄릿 역을 한다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그는 햄릿 역을 맡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play the part of your 밑줄, play the part of 몸을 하게 되면 몸의 역할을 하다, 몸의 역할을 맡다 이렇습니다. 이뜨와 to play the part of 햄릿의 동그라미. 오형식 문장이죠. thought가 브라든 타종사, 이뜨가 가 목적어, interesting이 목적보, to play야가 부종사구로 진 목적어가 되는 오형식 구문입니다. 주어가 너무 길면 가죠이터를 쓰듯이 목적어가 너무 길때도 여기처럼 가 목적어 이뜰 쓰는 게 영어의 습관이죠. 다음 나는 그가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이뜨와 that he should get angry의 동그라미 역시 오형식 문장입니다. thought가 브라든 타종사, 이뜨가 가 목적어, natural이 목적보, that절이 명사일로 진 목적어가 되는 오형식 구문이죠. should의 밑줄, that절에 쓰인 should는 앞에 natural이라는 형사 때문에 쓰인 should로 감정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쓰인 거죠. 다음 당신은 그 여자와 얘기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뜨와 talking with her의 동그라미 역시 오형식 문장이죠. 이번에는 감옥주가 이뜨가 동명사구, talking her를 받고 있죠. 이처럼 감옥주가 이뜨는 부종사구, 명사절, 동명사구를 받을 수 있죠. 다음 c번에서는 이뜨 때 형식의 강조 구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잘못한 건 바로 너다. 이뜨와 데트의 동그라미. 이 데트 강조 구문이죠. 즉, 이뜨지 다음에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나고, 그 다음에 데절이 이어지는 그런 형식이죠. 이때 강조되는 말이 모션에 따라 데트신의 who나 whom, which 등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예문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그 남자는 그녀를 어제 그곳에 만났다. 이 문장을 가지고 강조하는 부분을 달리하면서 여러 가지로 강조 구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주어 the man을 강조해 보면, 이뜨지 다음에 강조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데절이 오는데, c가 과거니까, 비동사의 c를 과거로 해서 고쳐보게 되면, It was the man that met her there yesterday. It was the man that met her there yesterday. 어제 그곳에 그녀를 만난 사람은 바로 그 남자였다. 이래시기 되겠습니다. 이때 강조되는 부분이 사람이고, 또 주격이기 때문에 데트신의 who를 쓸 수도 있죠. 다음은 목적인 그녀, her를 강조해 보겠습니다. It was her that the man met there yesterday. It was her that the man met there yesterday. 그 남자가 그곳에서 어제 만난 사람은 바로 그녀였다. 이래시기 되겠죠. 이 경우 her가 사람이며, 목적격이니까 데트를 whom으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다음 장소의 부사, there를 강조해 보겠습니다. It was there that the man met her yesterday. It was there that the man met her yesterday. 그 남자가 그녀를 어제 만난 곳은 바로 거기였다. 이래시기 되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시간의 부사 yesterday를 강조해 보겠습니다. It was yesterday that the man met her there. It was yesterday that the man met her there. 그 남자가 그녀를 그곳에 만난 것은 바로 어제였다. 이래시기 되겠죠. 이번에는 소유대명사를 설명하는 예문들이 나오는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3. 3. A. You have your point of view and I have mine. B. He is sending emails to some friends of his. C. I saw the accident with my own eyes. 먼저 A. You have your point of view and I have mine. 너에게는 너의 견해가 있고 나에게는 나의 견해가 있다. Point of view는 viewpoint, 의견, 관점 이래 뜻이요. I have mine에서 mine의 동그라미. 여기서 mine은 나의 견해의 소유대명사로 문맥상 나의 견해, 나의 관점, 즉 my point of view를 뜻하죠. 이처럼 소유대명사 mine이나 yours, his, hers, ours, their, 지는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예문 하나 더 보면 Mine is a large family. 내 가족은 대가족이다. Mine의 동그라미. Mine은 my family를 받는 소유대명사죠. 다음 B. He is sending emails to some friends of his. He is sending email to some friends of his. 그는 자신의 몇몇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 Some friends of his의 동그라미. 이중소유격이죠.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은 부정관사나 this, that, some, any, no 등과 함께 나론이 사용되어 같은 명사를 수익할 수 없죠. 즉 he is some friends.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경우 어느, on, this, that 또는 some, any, another, no 플러스 명사 플러스 off 플러스 소유대명사. 이런 식의 이중소유격으로 써야죠. 따라서 여기도 he is some friends가 아니라 some 플러스 명사 friend. 플러스 off 플러스 소유대명사 his. 플러스 off 플러스 소유대명사 his. 플러스 off 플러스 off 플러스 소유대명사 his. 이런 식이 된 겁니다.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은. a friend of mine. 부정관사 어가 있으니까 my a friend 가 아니라 부정관사 어 플러스 명사 friend 플러스 off 플러스 소유대명사 mine. 즉 a friend of mine. 이런 식이 돼야죠. 다음 this book of his. 그의 이 책. 우리말식으로 그의 이 책에서 his this book. 이렇게 하기 쉬운데 this가 있기 때문에 this 플러스 명사 북 플러스 off 플러스 소유대명사 his. 즉 this book of his. 이렇게 돼야죠. 다음 another book of yours. 너의 또 다른 책. your another book이 아니라 another가 있으니까 another 플러스 명사 북 플러스 off 플러스 소유대명사 yours. another book of yours. 이런 이중 소유격이 돼야 하는데 유해하죠. 다음 본문 c5님은 I saw the accident with my own eyes. I saw the accident with my own eyes. 나는 내 눈으로 직접 그 사건을 목격했다. my own의 동그라미. own은 보통 소유격 바로 다음에 붙어서 소유격을 강조해지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my eyes보다는 my own eyes.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소유 의미가 훨씬 더 강하죠. 즉 직접 내 눈으로 목격했다는 것을 강조하기에 own이 사용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기대명사를 다루고 있는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number 4 a I cut myself while I was shaving. he laughed at himself. b I did it myself. the house itself was humble, but the garden was wonderful. c he completed the work by himself. number a I cut myself while I was shaving. he laughed at himself. I cut myself while I was shaving. 나는 면도하다가 비었다. he laughed at himself. 그는 자기 자신을 비웃었다. 즉 자조했다는 뜻이죠. myself, himself의 각동그라미. 주어의 동작이 주어 자신에게 가야 될 때 동사의 목적으로 제기대명사를 사용하죠. 내 스스로가 면도하다가 빈 거니까 cut oneself. 이런 행사가 되는 거고 또 자기 자신을 비웃은 거니까 laugh at oneself. 이런 행사가 되는 거죠. 다음 b I did it myself. the house itself was humble, but the garden was wonderful. I did it myself. 나는 내 자신이 그스를 했다. 즉, 내가 직접 그스를 했다. myself의 동그라미. 여기 myself는 주어 I를 강조하는 용법이죠. 따라서 제기대명사를 주어 바로 다음에 유지시켜 I myself did it. 이런 식으로 나타내되겠습니다. the house itself was humble. 그 집 자체는 초라했다. but 그러나 the garden was wonderful. 정원은 아주 멋있었다. 그 집 자체는 초라했지만 정원은 아주 훌륭했다. itself의 동그라미. 제기대명사 itself가 주어 the house을 강조하겠죠. 이처럼 제기대명사는 명사, 대명사, 동격으로 쓰여 그 의미를 강조할 수 있는데 이때 제기대명사의 위치는 두 번째 문장 the house itself처럼 강조하는 말 바로 뒤에 놓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미관계가 명확할 때는 첫 번째 문장처럼 문장 끝에 두어도 무방하죠. 다음 c he completed the work by himself 그는 혼자 힘으로 그 일을 완수했다. by himself의 동그라미. 전치사 플러스 제기대명사의 관용 표현을 설명하는 예문이죠. 전치사 by 플러스 제기대명사 oneself 즉 by oneself는 여기처럼 혼자 힘으로 즉 without help from others 또는 alone, 혼자서 홀로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관용 표현이 됩니다. 우측 페이지를 보면 제기대명사가 전치사하고 결합하여 관용적으로 쓰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oneself for one's own sake 즉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러면 되죠. 문호처에서는 종종 for oneself가 혼자 힘으로 즉 by oneself의 뜻으로도 자주 사용되죠. in itself 본질적으로 그 자체로는 of itself 저출로 구호처에서는 of itself 보다 by itself 가 더 많이 사용되죠. beside oneself 제정신이 아닌 대개 전사 with을 수반에 beside oneself with 뭐뭐 이런 행대로 뭐뭐로 거의 제정신이 아닌 이러더라도 사용되죠. pride oneself on take pride in 혹은 be proud of a 같은 수로 몸을 자랑하다 몸을 자랑스럽게 여기다 이렇듯이 고 present oneself at 어디에 대해 참석하다 즉 be present at 이렇듯이요. avail oneself of 뭐뭐를 이용하다 즉 utilize make use of 이렇듯이요. 전부 제기대명사를 포함하는 중요한 관용표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be 지시대명사를 가보겠습니다. 먼저 1 this와 that를 살펴보도록 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huh? b C. You must understand those who are around you. 먼저 A번에 첫 번째에만 The climate of Seoul is similar to that of Chicago. The climate of Seoul is similar to that of Chicago. It is similar to a 동그라미. Be similar to momo는 momo와 유사하다 이렇지니까 서울의 기후는 시카고의 기후와 비슷하다. That of Chicago의 that of Chicago의 동그라미. The climate of Seoul, 서울의 기후. 그리고 that of Chicago, 시카고의 기후.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비교 대상이 나오죠. 명사 climate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뒤에 나오는 원래 형태 The climate of Chicago에서 The climate 대신에 지시대문사 death를 사용하여 death of 시카고. 이런 식으로 바꾼 거죠. 구체수는 종종 뒤에 death of을 생각해 The climate of Seoul is similar to 시카고. 이런 수를 쓰기도 하지만 좋지 않은 옷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문. 금년의 유행은 작년의 유행과는 아주 다르다. Those of last years에서 도즈의 동그라미. 역시 반복되는 명사 The fashion 주를 패션주가 이번에는 복수니까 지시대문사 death의 복수형 도즈로 받아서 작년의 유행 도즈 of last year 이렇게 나타냈죠. 이 문장은 또 This year's fashions are quite different from last year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죠. 다음 B He's crazy about gambling 그는 도박에 미쳐있다. 즉, 그는 도박을 무척 좋아한다. And This absorbs most of the family income 그리고 이것이 가족 수입의 대부분을 흡수해간다. 즉, 이로 인해 가족 수입의 대부분이 날아간다. Is crazy about 이 동그라미 Be crazy about 또는 Be mad about 또는 Be not about 뭐뭐 하면 뭐뭐에 미쳐있다. 이렇듯해서 뭐뭐를 무척 좋아하다. 즉, Be enthusiastic about 뭐뭐 이렇듯이죠. 그 다음 This의 동그라미 이때의 This는 He's crazy about gambling 즉, 앞 문장 전체를 받고 있죠. 이렇게 지시대문사 This는 앞 또는 뒷문장 그리고 지시대문사 Death는 앞의 문장의 내용 전체나 혹은 그 일부를 받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샥스피어 작품 Hamless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즉,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여기서 Death는 앞에 To be or not to be 를 가리키는 지시대문사가 Death가 되죠.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예문을 하나 더 보면 He makes mistakes And that very often He makes mistakes 그는 실수를 한다 And 그런데 Death 그것이 즉, 그가 실수하는 것이 Very often 매우 자주이다 즉, 그는 실수를 하는데 그것도 매우 자주 한다 And that의 동그라미 여기 Death도 앞 문장 전체를 받는 지시대문사 Death지만 이 경우는 And that를 그것도 게다가 이런 하나의 수구를 알아두는 게 편리하죠. 다음 C You must understand Those who are around you You must understand Those who are around you You must understand Those who are around you 당신은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해야만 한다. Those who의 동그라미 Those who에서 지시대문사 Those는 관계대문사 Who와 함께 쓰여서 모험하는 사람들 이름이 되죠. 같은 표현으로 모험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단수를 나타날 때에는 시, 후 이런 뜻을 쓰죠. 이 경우는 후, are를 사용해야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받고 280페이지 2번 사치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2. Such A He emailed her every day Such was his love for her B He is only a child and should be treated as such C Such men as Washington and Lincoln are rare Autumn gives us fruits such as pears persimmons and apples D Jane is such a polite girl that everybody loves her 먼저 A He emailed her every day Such was his love for her He emailed her everyday 그는 그녀에게 매일 이메일을 보냈는데 Such was his love for her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도 그와 같았다 즉 그 정도로 열성적이었다 Such 의 동그라미 Such was his love for her 지시대명사 서치가 주격 보호로 사용된 문장으로 His love for her was such 에서 지시대명사 서치가 문장 앞으로 도치되면서 주와 동서가 서로 도치된 문장이죠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Such are the results of his follies Such are the results of his follies 그의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는 그와 같다 Such 의 동그라미 역시 지시대명사 서치가 주격 보호를 수 있는 문장으로 The results of his follies are such 이런 문장에서 지시대명사 서치가 문장 앞으로 도치되면서 주와 동서가 서로 도치된 겁니다 단 B He is only a child and should be treated as such He is only a child and should be treated as such 그는 단지 어린아이이므로 as such 그렇게 즉 어린아이로 취급받아야 한다 as such 의 동그라미 Be treated as such 에서 such 는 앞에 나온 a child 에 반한 지시대명사 죠 다음 C 첫 번째 Such men as Washington and Lincoln are rare Such men as Washington and Lincoln are rare 워싱턴과 링컨 같은 그런 사람들은 드물다 서치와 as 동그라미 여기서는 서치가 지시해용사로 as 상관적으로 쓰여 such a as b 이런 식으로 들어왔죠 b 같은 a 이런 식으로 옮기면 되겠습니다 다음 autumn gives us fruits such as pears persimmons and apples autumn gives us fruits such as pears persimmons and apples 가을은 우리에게 pears 배 persimmons 감 그리고 apples 사과와 같은 과일을 제공한다 또는 가을은 우리에게 과일을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배 감 사과 같은 것들이다 such as 동그라미 such as 모모에서 가령 모모와 같은 혹은 예를 들어 이런 의미가 쓰이죠 즉 여기 such as 는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다음 d jane is such a polite girl that everybody loves her jane is such a polite girl that everybody loves her jane은 아주 예의바른 소녀여서 누구나 그녀를 좋아한다 such as that 동그라미 such that 구문이죠 such that 이런 식으로 너무 해서 그 결과 모모하다 아주 모모해서 그 결과 모모하다 이런 식으로 such 다음이 원인이 되고 that 이하가 결과가 되죠 such he had such a fever that he nearly died 그는 열이 아주 심해서 거의 죽을 뻔했다 그는 열이 아주 심해서 거의 죽을 뻔했다 그는 열이 너무 심해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such a fever that such a fever that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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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형식이죠 so that 구문으로 바꿔보면 so 담에는 효용사가 와야 되니까 fever의 효용사 feverish를 이용해 he was so feverish that he nearly died. he was so feverish that he nearly died.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3번 the same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number 3 the same a he'll do the same again b this is the same watch as I gave her. this is the same watch that I gave her. c are these the same people who came here yesterday? d they do not think the same as we do. 먼저 a he'll do the same again. he will do the same again. 그는 또 똑같은 짓을 할 것이다. 그는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다. the same이던 그림이 same은 정관사 the와 결합하여 the same 형태로 the same thing the same person 즉 동일한 일 동일한 물건 또는 동일한 사람 등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the same은 the same thing 같은 짓 같은 일 이런 의미로 타동사 2의 목적으로 쓰였죠. 다음 b this is the same watch as I gave her. this is the same watch that I gave her. the same이 형용사로서 사용된 의문들입니다. this is the same watch as I gave her. 이것은 내가 그녀에게 준 것과 동일한 종류의 시계이다. the same과 as의 동그라미 this is the same watch that I gave her. 이것은 내가 그녀에게 준 바로 그 시계이다. the same과 that의 동그라미 똑같은 the same watch이지만 뒤에 의사 관계대명사 as가 오면 동일 종류를 가르치게 되고 관계대명사 that가 오게 되면 동일물을 가르치게 됩니다. 즉 두 번째 문장의 same은 very 뜻이죠. 즉 this is the very watch that I gave her. 이것은 내가 그녀에게 준 바로 그 시계이다. the same as는 동일 종류. the same that는 동일물을 가르치는데 의외되겠습니다. 다음 c Are these the same people who came here yesterday? Are these the same people who came here yesterday? 이들이 어제 여기에 왔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즉 이들이 어제 여기에 왔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까? the same과 who의 동그라미 the same은 관계대명사 that 이외에도 되더라 관계대명사 who 혹은 관계무사 where 등과도 같이 사용될 수 있죠. 예를 들어 this is the same house where she was born 이렇게 하면 이곳이 그녀가 태어난 바로 그 집이다. 이런 식으로 the same과 관계무사 where를 같이 사용할 수 있죠. 다음 d They do not think the same as we do They do not think the same as we do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즉 그들은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The same as 의 동그라미 여기서 더 쓰임은 in like manner 즉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이럴수록 일종의 부사정법이죠. 다음 4번 이번에는 so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a is he coming I think so is he coming 그거 볼까요? I think so 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o의 동그라미 여기 so는 타동사 think의 목적입니다. so는 원래 부사지만 think expect hope say 같은 동사들의 목적으로 대절 대신 사용되죠. 즉 I think so 에서 so는 that he's coming 이라는 대절 대신 쓰인 겁니다. 다음 b He is rich so he is so is she He's rich 그는 부자입니다. so he is 예 그는 정말 부자입니다. so와 is의 동그라미 여기서 so he is 이런 식으로 so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이런 우선이 되고 강세가 동사 is에 있게 되면 이때 so는 정말로 그렇다. 즉 yes 혹은 certain이 뜻이 되죠. 그러나 he is rich 강세에 대한 대답으로서 so is she so와 she의 동그라미 so is she 이런 식으로 so 플러스 동사 플러스 주어 이런 우선이 되고 강세가 주어 시에 있게 되면 이때 so는 yes가 아니라 누구누구누구도 마찬가지다. 즉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저한 복습을 통해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은 반드시 이번 시간 내에 숙지하도록 해야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 C 부정대명사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